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서구인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 사고방식 우리가 조금 두리뭉실하죠. 네덜란드에서 여러분들 네덜란드들이 대부분 다 미사일을 받고 한국의 세우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항공기가 추락해 가지고 아마 그게 말레의 항공인가 말레의 항공인지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화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런 사건을 대하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고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노력하더라도 세상사에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울고불고 안 했잖아요. 사고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건 사고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면 사고는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률의 문제지. 꼭 같은 시간에 세우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수년간 끌었고 국가가 아마 내가 수조 원 남아 돈을 퍼부었을 겁니다. 그게 과학적 사고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유럽의 작은 나라들 벨지움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역사도 오래됐지만 시민사회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게 볼 겁니다. 합리적으로. 열 번 이상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게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확신이 쓰는 겁니다. 열 번 이상 정도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는 다 동일한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법칙을 찾아낸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선거마다 동일한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해온 것을 가설을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에 4월 10일 총선에 안 하냐고 선거마다 했는데 안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닙니까. 내일이나 모레에 여러분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지가 여러분들의 공개가 될 겁니다. 새벽에 받았던 여러분들 제야 H님 말씀입니다. 2018년도 시도지사 선거 역시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차익값의 맹료한 특징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거죠. 화끈하게. 데이터 검증을 마치고 이상이 없으면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이나 모레부터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 기획해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또 여러분 보실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특징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답장을 했는가 하니까 같은 분석 대상을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시면 정확하게 윤 대통령 등장 이후에 선거 조작분들이 눈치를 본 정거물이 맹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현저하게 낮은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눈치를 봤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온 겁니다. 계속. 계속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 조작이 약물 중도하고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득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발각 위험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겁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익숙한데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권력을 도덕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거죠. 너무나 강력한 동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최인규 꼴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권력을 도덕질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도덕질해 가지고 형님하고 다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용은 안 듭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짜놨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고 쉽고 익숙하고 그런데 이익은 엄청나게 크다 하죠. 할 겁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할 거가 남은 거죠.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처럼 윤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면 아주 낮게 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항원강국을 그동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는 여기 더불당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도 좀 나옵니다. 몇 군데는 부산 같은 데 의심스럽죠.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내놓고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일부 지역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밑에 2020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더불어민주당은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항상 당일 투표보다 크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플러스값이 조작을 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이 깨끗하게 전부가 거의 전부가 플러스값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016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표를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집어넣어줬으니까 늘 전국의 모든 곳에서 관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2020년 총선은 말할 것 없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은 표를 전부 다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반께 넣어주기 때문에 판별이 쉽죠. 이렇게 전부 다 넣어줬기 때문에 관해 우편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 득표를 보다 높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2020년 총선은 누가 했습니까. 권순일과 조해주 체제 하였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들 다 알 겁니다. 쉬쉬하고 자기들끼리.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입니다. 240만 표 여러분들. 2020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뭡니까.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관내 사전투표가 740만 관내 사전투표 1235만 관내 사전투표를 확 널린 다음에 전부를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커집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전수조사를 해놓니까. jih님이 전수조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도덕질한 게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파헤칠 거라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 여러분들 지적 수준이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숫자에 남겨진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 할 거라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나는 선관위 사람들이 무슨 크게 가방 끈이 긴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학문이 숫자학이란 게 있잖아 숫자학. 넘버스테일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전부가 다 이렇게 증거물이 다 남은 겁니다. 이게 2018년하고 2022년 대통령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하면 비교가 그렇게 되겠죠.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사회가 다 덮고 선거 부정을 이렇게 조직주로 저지른 자들에게 다 면제부를 준다는 것은 그건 나라로서는 끝나는 겁니다. 나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일을 윤 대통령의 등한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 볼 면이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한 번 보시죠. 이번에 하태경이 당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윤 대통령 이렇게 부정직하게 하셔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부정직 한 것을 그냥 뭉개고 대통령으로 책무로 쓰지는데 그것을 전혀 이행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만수무강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차원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이런 크게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 된통당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특히 2022년도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항상 특별한 지역입니다. 선거에 관해서 이 지역 빼면 여러분들 거의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표를 들이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전부가 다 이런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추정치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230만 표 정도 조작한 것 같다. 230만 표 정도를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205대0가 나옵니까 205대0라는 게 뭡니까 205번의 선거를 해가지고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423대1입니다. 더불당이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이런들 승률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를 424번 해가지고 423번은 더불당이 이기고 한 번은 뭡니까 국민의당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동전을 비유를 하게 되면 동전 하나 둘 셋 넷 423개를 던져가 전부가 다 앞면이 나오는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2분의 1의 423승 이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분의 1의 100승이 되게 되면 이 일이 나오는데 숫자가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70승 하면 11해 8,059경 분의 1입니다. 70승. 그런데 이건 몇 승입니까 205승입니다. 205승.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2017년 대통령 승리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권력을 도덕질한 겁니다. 지시를 한 자들은 특정 정당의 이런 순회 불 거고 조작을 수행한 자들은 선관위에 순회 불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모두 다 도덕질을 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한민국 선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최인교 꼴이 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이건 천문학적으로 크고 권력을 도덕질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고 편리하고 익숙하고 편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